. 미드 또 또 요네네 그 때랑 똑같네. 맞다. 나이스. 잘다래. 바로 집가서 칼 사와야겠다. 요네 전멸 빠졌죠? 뒤졌다 이제. 근데 미드 신자오만하면 왜 자꾸 미드 윤회가 나오냐? 잘 짓는 중 저거 Q 빠짐 바로 들어갈게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겨 끝 이겨 끝 여기까지 Q 빠짐 들어갈게요 What are you doing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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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일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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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타 까비 실자가 저 패시브 때문에 피해 못하네 와 근데 유네도 집 가겠다 이거 근데 집에 안 갈 리가 없겠네요 어? 안 가네요 아 천천히 나올걸 잘 가 저 장전 한번 하려고 저 바람 장전하고 싶어가지고 얘가 저 장전하면 마음이 편하거든 그거를 못 참았네 그 장전하고 싶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갈 것 같아서 아 피 너무 많이 까서 좀 아쉬웠거든 피를 좀 덜 깔걸 희생하고 있었는데 안 가면 저야 땡큐죠 치명타 갈 치명타가 약간 신의 한수도라고 그때가 보니까 저게 한번 터지면 헉소리가 나요 계속 움직여줘야 돼 관심 없다는 듯이 난 정신 없다는 듯이 미니언 먹을 거라는 듯이 와 저걸로 먹어? 사골이 길다 와 쟤 엄청 사린다 쟤 타 저 궁 저만 있으면 잡았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잡았죠 안 좋나요? 감사합니다 와 나 전멸로 안 썼어 내가 그냥 걸어서 피했어 와 요네가 W 그 쉴드로 살았나봐 점화 데미지 죽을 줄 알았는데 W 쉴드에 살았어 아 자꾸 이거 신장으로 나오면 자꾸 요네가 나오냐 이거 오랜만에 했는데 그때 이걸 한 번도 안 했는데 집에 가야겠다 얘대로 어차피 라인 이거 타워 꿇어봤거든 어 비에프 나온다 비에프까지 와 비에프 샀는데 이거 치마도 퍼지면은 진짜 딜 난리 나겠다 지금 요네 템은 신발 그 외 도란검 하나 시작템 핀 또 이렇게 깔렸나요 어제? 타워 맞았나요? 이제 근처도 오면 안 돼요 쟤 제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제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쟤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오면 안 돼 어 지금 킬각이야 뭐 있어? 시리로 온다 시리로온다 아니 세명인데 이 spheres oh 쟌나쓰 아 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 이거 재사야 뭐야 재사야 됐다 와우 아 이거 썼 어 그치 아 썼으면 잡았는데 할라는데 와줬네 와 진짜 이거 좀 약간 극단적이다 이거 진짜 챔피언이 미드신장으로 존나 극단적이야 할 때마다 킬 대신 말도 안 돼 와 애들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솔직히 이길지 모르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싸우면 이기는데 그냥 가주자 이제 안 올 거야 4번 죽어가지고 이제 알아 얘는 내 맛을 알아 불자장이야 지금 레드도 달고 있어서 지금 2대1로 싸워도 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릴리아 군 같이 맞아야지 이긴다는 거 밖에 제 희망 없어 지금 이제 안 싸워줘가지고 릴리아 있을 때밖에 안 싸워줄 거거든? 그러니까 이제 그냥 라인 밀고 나보고 딴 데 가자 근데 뭐 어 요네다 어 쟤 피봐 와 개야해 존나 야하다 피가 피 존나 야해 피 존나 야해 야 뭐 온다 동생 왔다 얘 가고요 저만이 죽었어 저거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네 명 다 죽었어 이제 요네 욕 존내 먹겠다 와아아아아아 너무 일방적이야 그냥 닿으면 죽어 신발 사야겠다 닿아야 돼 상대방한테 타워 그냥 녹여버려요 타워 방패 있는 건데도 아직 14분 전인데 그냥 부셔요 그냥 부셔요 전력마냥 피 들어온다 아 어 투수다 쓴다 가고 나도 자는 척 나도 자는 척 아 보냐 아 까비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오 드레이븐 궁 난 간다잉 아 신발을 살 수가 없어 아 신발 사자 신발 하자 그래도 그래도 신발을 사자 이제 닿아야 돼요 지금 쌩고 자시고 닿아야 돼 여긴 어떻게 하냐? 아이투신발이야 템이스 아이투신발이 끝이야? 어허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미드 부시죠 오보약해 와 타워 지금 데미지 들어가는거 보세요 말이 안되요 태열 타워 데미지 지금 들어가는게 지금 평타 한번일 뭐 철거야 아 아파 갓다 아까비 리드 물린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요네구나 요네 하면 요네가 물렸네 우리 자야가 지금 킬 내시 나랑 똑같아 10킬이네 저도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형제의 저 망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환타를 잘하고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진짜 개날먹이다 진짜 이딴 날먹이 어딨냐 와 진짜 존나 날먹이네 이거 어 아 아깝다 안 돼 치우다 도망쳐 지금 만났다면 네 명이야 다 몽쳐다녀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욕먹자 아 되네요 뭐야 뭘 이렇게 악해 이거 용이 왜 이렇게 악해 왜 이렇게 순살이야 뭐야 이거 와 뼈를 다 발라놨네 먹기 편하게 그러네 흡혈이 좀 있네 무대 나왔다 다음 뭐였지 포까리였나 바텀 2차 미드 2차 용 두마리 먹고 끝 보통 날먹이 아니구나 야 쏘도 이제 나 쏘 못 이길걸 안녕하세요 어디 갈라 그래 살아보겠다고 드레이븐은 2때문에 안된다 달려들면은 2로 밀어내가지고 원컵 못낼거에요 이렇게 원컵 내야지 될거면은 안돼 천원이다 천원 줬어 공격력이 몇이냐 319야 벌써 20분도 안됐는데 아 야 잠깐만 너무 센거 아니야 저기 한방에 저렇게 피가 달 줄은 몰랐지 릴리야 일로 올거 같은데 일로와 일로와 숨어 숨어 176원 아 얘도 한번 죽어줘야되나 얘도 천원 좀 줄까요 용돈 좀 줘야되나 애들 용돈 주는 애들이 많은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아 진짜 이게 챔피언이냐 살아야지 일단 와 20분전에 사목재기는 살면서 처음본다나 상대방이 오픈한것도 아닌데 썰에 날 안치네 정말 신기하게도 썰에 나왔다 와 20분에 3코어 나오고 끝났어 사목재기에 진짜 이런 날목이 없다 근데 진짜 이런 날목이 지금 상대방도 멘탈 되게 센 편이었던거에요 이거 사실 한 두 번 따였을때 근데 멘탈 안좋은 애들은 탈조해요 두 번 따이고 와아 진짜 이런 날목이 없어 앞만 봐도 근데 명예 하나도 안주네 십세들 진짜 한개도 안주네 자 이렇게 했는데 완전 신짜오만 하면은 자꾸 요네가 나와 이상하게 이걸로 날목하세요 지금 시즌 이제 곧 끝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